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3년 7월 11일에 실시한 2024학년도 수능 대비 지구과학원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수험생 풍만이 여러분들 7월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수능 연습은 잘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연습을 통해서 자꾸 실전을 대비해 보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훈련 중에 있고 우리가 그 실전의 날 그날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정말 수고 많았고요 항상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채점을 하고 자신의 등급을 확인할 때 여러분들이 좀 우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좀 찾아내는 것이지요 기본 계정에 부족한가 또는 자료 해석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실수를 많이 하는가 이런 어떤 자기 반성의 시간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면서 자꾸자꾸 자기의 부족한 변만 찾지 말고 내가 잘하는 단원 내가 이 단원만큼은 정말 진짜 완벽하게 이해했구나라는 중단원별로 여러분들이 좀 자신있어 하는 그러한 중단원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좀 더 채우면 되고 그리고 잘하는 부분은 한번씩 쭉 훑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계속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꾸자꾸 더 작아지고 자존감 막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자괴감 들고 막 후회하고 뭐 그런 마음가짐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이제 여러 방학을 앞두고 있고요 여러 방학 때 여러분들은 좀 더 더 급성장할 거라 믿고 그리고 지구과학1 수능을 위해 좀 더 크게 도약할 거라 믿으며 우리는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풍이가 문제를 받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녁 7시 정도 됩니다 저녁 7시에 오답률을 딱 분석해 봤는데 역시 오답률 얘들아 내가 좀 약간 웃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이 지금 현재 이 시간대에 파악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들이요 단순 암기가 위주인 그러한 문제들이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조금은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 암기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은 더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지존역이라던가 이런 기본 개념을 배우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암기의 그 능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런 조심스러운 또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하시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구과학만큼은 이 암기뿐만 아니라 이 애를 동반해서 여러분들이 꼭 좀 실력을 완벽하게 그리고 이질만 하면 또 보는 기본 개념은 수능 전날까지 꼭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앞으로 나아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단원별 문제를 보시면요 7, 7, 6 문제가 나왔고 오답률이 높았던 건 문제 뭐 1단원에서 1문제 그 다음에 2단원에서 2문제 3단원에서 2문제 정도 다행스럽게 얘들아 계산 문제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던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함수를 응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좀 간단하게 문제가 또 딱딱딱 풀렸어요 그죠? 그리고 복잡한 소수점이 나온다거나 그러한 계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번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은 다행스러웠지만 19번 문제라던가 그리고 여러분들 뭐 봤던 8번 문제 같은 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신유형 자료로 문제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을 조금 더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얘들아 1번부터 차근차근히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던 경우와 그리고 장풍이가 어떻게 해결하고 해석을 했는지를 한번 비교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장풍이의 생각과 맞는지를 한번 비교해보면서 조금 더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해설강의의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자 1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깊이에 다른 지하의 온도 분포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부분이고요 많이 훈련했던 부분입니다 지존력, 지구력, 지속력에서 얘들아 이건 꼭 나온다는 얘기고 자 기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마그마가 만들어질 때 기억은 온도가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온도 상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자 요게 얘들아 바로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곡선이기 때문에 화강암, 화강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마그마 바로 유문암질 마그마입니다 그죠? 유문암질 마그마 그리고 여기는 압력감소에 의해서 니은은 압력감소 압력감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마그마 무슨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였고요 자 마그마의 생성 과정 또 하나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함수강물에 의해서 여기 용융점이 낮아진다는 것 그래서 물의 공급에 의한 용융점이 낮아져서 만들어지는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경우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죠 마그마의 생성 조건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고 이건 우리 풍마이들이 꼭 나온다라고 했었습니다 연습을 많이 했었죠 또한 여기는 나 자 나의 자료는요 바로 A와 B는 각각 가의 기역과정과 니은과정으로 생성된 마그마가 굳어진 암석입니다 자 우리가 암석이라고 하는 것은 현무가 암산에 있나요? 있었고 암기법 무시하면 안 돼 그리고 반려섬에 화강이 있었습니다 섬녹암 있었고 화강암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현무암은 화산암이었으며 얘는 심성암이었습니다 얘는 얘들아 빨리빨리 굳어진 바로 미세하다 세립질 얘는 조립질이었어요 그리고 현무암은요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졌습니다 몇 퍼센트? 52% 이하였고 유문암질은 63% 이상이었습니다 63 빌딩 그렇다면 A를 받던 애들아 SIO 탑량 애들아 50%보다 작아요 그리고 결정의 크기가 작아요 뭐야? 현무암이고요 얘는 화강암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압력 감소에 의한 마그마 생성과정은 압력 감소는 바로 니은 맞죠 자 그리고 A는 B보다 마그마가 천천히 냉각되어서 A는 B보다 천천히가 아니라 빨리빨리 냉각된 거죠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매우 미세하다 세립질 그러니까 암기가 좀 기본이 돼야 돼 A는 니은 기역과정으로 현무암질 마그마입니다 기역과정은 얘들아 유문암질 마그마죠 괜히 그래서 답은 기역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연습했었습니다 이 마그마의 생성 조건에 대한 이 그래프 자료는 많이 연습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애들아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것은 이런 거야 자 이런 문제가 딱 나왔어 이런 자료가 나왔어 그럼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기역과 니은 이런 것들이 어떤 거 물이 포함되지 않았다 얘는 물이 포함되었다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해주었다면 기본 개념 이 단어는 잘 된 거야 근데 지금 장풍이처럼 이러한 내용들이 언급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기본 개념이 부족한 거지 이런 부족한 부분을 빨리빨리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알겠니? 뭐 등급이 작아요 제가 맨날 저는 외워도 안 돼요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할 시간에 차라리 기본 개념을 한 번 더 봐라 라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네 알겠죠? 감사합니다 진짜 내가 무슨 말인지 말인지 알게